안녕하세요 아람이에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짠 벨로체 메쉬 코르셋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경우 흉곽교정도 가능하고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앞에에요 이게 이쪽 바스트 쪽으로 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등 부분 여기도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혔다가 줄였다가 편하신 대로 조절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통기성이 우수하냐 보시면 이렇게 메쉬 소재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가 이게 또 살 튀어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튀어나올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입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상의를 벗고 한번 입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입고 나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허리 라인이랑 골반 부분이랑 그것도 그건데 여기 바스트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엄청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보시면 막장에 저녁도 변경이에요 손으로 손으로 이게 이런 군살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데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한여름에도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숨쉬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허리 라인이랑 골반까지 살려주는 그리고 이 제품이 왜 형광교정이라는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보시면 버클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굉장히 박음질도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구매하시면 구성품 중에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데 뭘까요? 장난 아니고 네 요거랑 그냥 바지랑 그리고 요 위에 그냥 라시나 티 좀 파인티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너무 편안한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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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리뷰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성분들이라면 꼭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 할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벗기가 싫어요. 아 이제 벗어야 되는데 벗기가 싫어요. 이거는 제가 대표님들을 집에 가져가는 걸로 비밀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